히힛 적이 C가점을 차지했다 C가점을 차지했다 그는 중독이 없었다 쩝이 쩝이 쩝 잊지 마세요 터두를 뺏겼군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파워플레이다 거점을 빼앗아 첫번째 기둥에 타이탄처럼 싸우더군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제네 쟤 내게 이번엔 타일 에어컨 저쪽 요웅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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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힍힍힍힍힍힉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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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커점을 떼압겨라 에이커점을 떼압겨라 에이커점을 점령해 이보다 멋진 승리는 없을까 에이커점을 점령해 에이커점 자네는 거점을 지키는 장벽 같고 그 강철같은 의지를 시련의 장 밖에서도 서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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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